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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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메이트에서 인형 연화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처음 성인이 되고 나서 찾았던 게 영화제였는데 그 이후로 사실 영화제 때문에만 부산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제가 있으니까 부산에 꼭 오게 되고 자주 오게 되고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부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영화랑 맛집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랄까 친숙하고 영화 배우가 되고 나서 더욱더 친근해져서 누군가에게 꼭 부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게 되는 그런 친구 같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미인대 2000년도 아마 좀 됐을 텐데 그때 처음에 초청이 돼서 이제 부산을 챙겨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부산에는 가끔씩 뭐 야구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좀 태풍 피해가 좀 심해서 빨리 보내길 바라고요. 제가 촬영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대사가 많았던 거였는데요. 제가 지금껏 찍었던 영화 중에서는 가장 대사가 많았고 제가 지금껏 봐왔던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찍을 때는 힘들었는데 그 대사의 묘미가 대사를 너무 잘 써주셔서 감독님께서 그 대사를 듣는 게 가장 매력적인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에 진짜로 태풍 피해가 좀 심한 일로 안 뜨는데 빨리 보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해막시까지까지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게 without me. 귀엽고. 이거 왜 거친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사진을 찍지 못했어. 이제 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진을 찍는 거지.